55스테이지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갔다 올라와야 되는 스테이지 같네요. 일단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물고기를 활용하면 곰돌이 밑에 있는 쪽으로만 가기 때문에 수월하게 밑에 라인을 뚫을 수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물고기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왔죠. 이제 저걸 계속 공략해서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최대한 병을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병은 다 부셨는데 곰돌이와 함께 올라가야 하는데 꽤 많이 올라가야 돼가지고 걱정은 좀 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네요. 물고기의 활용이 굉장히 중요한 스테이지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뭔가 잘돼서 기분이 좋네요. 한 번에 다 깨지고 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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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